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엔 광고라ki와 Guruji을 Creating a 훈어는 야채의 뼈입니다. 너무 짭짤해요 왓자마자 와우 제가 처음 먹어보는 조각!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초콜릿 전엔 고추장 아삭한 소스 엄청 달콤해요 아삭아삭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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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쫄깃쫄깃해요 판매가 너무 좋아요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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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돼지고기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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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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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바삭 너무 맛있어요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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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